지금 뭐하는거에요? 이제 용이 우리가 졸인 줄 알고 저리서 우리를 베고 가버렸네 으아 괴물 이게 바로 용이야 와 아야 어 윤서야 형아 머리를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? 응 그러면 내가 집까지 되어놔주지 말아 뭐라가? 응 네 용이 털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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